반갑습니다. 앞서는 통학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통학과학 이걸 보는 친구들은 세이버스 때는 우리 고1 중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기는 학생들인 것 같아 잘 하고 있고요. 1학년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논하고 이럴 건 아니고 우리가 공부가 잘 됐나 안됐나 그 정도 체크하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의 일부다 라고 나왔고 우주는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대폭파를 일으켜서 탄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우주 온도가 내려가면서 기본 입자가 결합해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이거다. 그치? 빅뱅 이론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네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이 돼서 원자가 만들어졌고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우는 요래 요래 해서 별의 중심부에서 내본도 올라가면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걸로 문제가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까요? 자 봐봐. 기억은 양전화. 기억은 전자. 전자는 음전화잖아. 그쵸? 그래서 고의들 문제는 어떤 심화적인 주제를 막 계산해라 이렇게 안 나오고 요거 교과서에 있는 건데도 알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이니까 복습하시면 돼. 이게 고의 이과를 진학을 한다면 다 그대로 쓰일 겁니다. 계속해서 차곡차곡 누적될 거야. 어쨌든 니은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당연하지.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만들어졌어. 그럼 수소 핵융합이 되는 거죠. 그쵸?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 이거 빅뱅 우주론에 대한 시간 순서대로 설명한 건데도 알고 있어? 이렇게 질문한 거였어. 1번 문제 풀어봤고요. 2번 문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태양보다 진량의 큰 별. 엄청 큰 별. 우리는 이제 조금 작은 별도 있고 큰 별이 있어. 조금 작은 별은 좀 오래다니고 큰 별은 폭발적으로 반응하지만 수명이 짧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해서 큰 별의 내부입니다. 나는 초신성 폭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A와 B는 각각 철과 수소 중에 하나다. 그러면 태양보다 큰 별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져요? 이렇게 쓸게. 철. F2를 쓰려고 했는데 성질이 급해서 합쳐졌어.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수소 있는 거지 뭐. 그럼 문제에서 A가 바깥쪽 B가 안쪽 그럼 B가 철 A가 수소 해서 A 됐고요. B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야. 우리가 가볼게 문제에 원자번호는 A가 B보다 크냐. 수소 1번 철은 원자번호가 스티바크 망철 26번이야. 이게 뭐냐면 수해리베에서 20번까지 여러분 외웠잖아.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외우려면 21번부터 30번까지 외울 수도 있어. 스티바크 망철 코니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원자번호 26번이야. 이걸 보통 외우지는 않아. 그냥 얘가 1번이니까 1번보다는 무조건 크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어쨌든 기역은 원자번호 원자번호는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거든. 쌤 이거 잘못 썼나 보다. 잠깐만. 규소, 산소, 탄소, 헬륨, 수소. 답이 잘못 체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자번호는 A가 B보다 작지. A가 B보다 작아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ㄴ번 갈까? 이게 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 자, ㄴ번 해볼게. 어쨌든 쌤이 그냥 가겠습니다. 가의 중심으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지는 층이 분포한다. 아니지. 해서 가의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애가 존재하고 있어요. 나의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이게 답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쌤이 이제 막 이렇게 빠르게 옮겨 적으면서 답 체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살짝 당황했었네. 쌤 푸는 게 내가 푸는 게 답이야. 내가 답이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A가 1번 B가 26번 A가 B보다 크다. 틀렸어. 작다야. 어쨌든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A2 분자의 화학 결합 모형이다. 라고 나왔고요. A2라고 했는데 양성자가 7개가 있어요. 그럼 얘 뭐야? 질소지 뭐. 해서 이제 N2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N 빡빡빡 이렇게 해서 이제 N2의 모습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2는 질소 분자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서 그냥 편안하게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A2의 공유 전자쌍 여러분 이 선 있잖아. 이 선 하나가 공유 전자쌍 한 쌍이야. 쌤이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해줄 때 질소 한 애가 손 이렇게 내밀어.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내밀어. 요게 이제 전자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손 이렇게 잡아서 선이 하나 생겨요. 그럼 거기는 전자 두 개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지. 그래서 공유 전자쌍 세 쌍이네요. 그러면 이제 맞는 답입니다. 자 A의 원자과 전자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보통 이제 A라고 하면 질소잖아.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다섯 개 원자가 활용 가능한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일곱 개는 아니죠. 총 전자수가 일곱 개인 거지. 넘어갈게. 3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렇게 할게요.